2. 하나 Seoga 오르터 가자. 어 쟤 파라아. 오! 메클 있다. 아 끌렸다. 떨어졌다 롤롤롤. 퓌전 포. 루시오포스. 힌트 빨간 거야. 어이구 자리아 다운 오우 에어샷 아 내가 더 잘하네 시오프 파라 족박이네 아 아까 페네시스님이 아까 적팀 파라였구나 페네시스님 네 아까 전파 우리 소유조하고 맥클이 있었거든요 네 봤어요 소유조가 쌌어요? 아 솔저 잘하던데요 왜 한 번도 죽이지 못하던데 파라를 솔저를 잡기 힘들지 않아요? 근데 원래 파라도 죽이기 힘들어요 디에트레이스에이트 리스턴 짤렸고 컵룰 컵룰아 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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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빨개요 자리아 어 자리아 개피 어 이거 원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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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조금 빠져요 아이씨 트레이서 다운 컷 컷 컷 이거 들어갈게요 자리아 궁 차크 됐네 파라가 좀 다 남았어 맥클 있어요 맥클이 개피 맥클이 개피 아 여기 있다 있네요 궁 쓸게요 아 좋다 아 느낌이 대박의 향기와 이거 거점 안에 파라 거점 안에 파라 네 파라다운 트레이서 궁 흡수했습니다 빠세요 트레이서 궁 흡수했어요 아 힐킷 빼서 먹고 싶은데 힐킷 빼서 먹고 가겠습니다 아 그럼 피디ptving 하느 정면으로 파라는 정면으로 맥크리 컷 써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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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줘요 원수기 봐줘 원수기 엄청 잘 봐주시네 끝 끝! 아우 잘하시네 아이 뭐 랭커 별거 없네 그 갱플 논쟁입니다 이번 여기 랭커 없잖아요 여기 랭커는 꼭 그렇죠 무서운 거 막 86점 랭커들이 점수 까보면 막 80점 80점 아까 류재웅 만나니까 90점이 되고 오늘 최초로 90점 찍으셨던데 어 너무 무서웠어 아니 아나 너무 잘하심 아나 하시면 아니 아나 하시면 죽으시라 하나요 무슨 겐지가 물었는데 아나가 1대1을 이겨 말도 안 돼 4팽에서 이겨야 돼 4팽에서 이겼어요 어허 4 3 2 1 실제 점수 대왕 싸움 갈게요 예 여긴 잠깐 접어주고 리퍼 갈게요 예 얘들 우측 우측 원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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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원숭이 먼저 원숭이 다운 네 뒤에 트레이스 있어요 뒤에 트레이스 뒤에 트레이스 1중포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3명 잘랐네요 3대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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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아하고 리퍼하고 리퍼 근데 자리아 에너지 많이 참 에너지 반피고 자리아 겁나 빨개요 반 빼줘 반 빼줘 리퍼니 빼줘 3대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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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이스 트레이스 여캥 빠졌고요 자리아 엄청 빨개요 자리아 죽었네요 근데 빨갛기만 빨갛네 아이고 이게 망령아 빠졌어요 트레이스 트레이스 거점쪽으로 들어가 어 다운 여기 왜 왔대 나이스 이번에 적팀 루시우 한 80% 정도 찼거든요 지금 자리아는 다 찼을 거 같은데 네 자리아 다 찼을 거에요 제가 한 번 먹어보죠 맛있게 맛있게 먹어볼게요 한 끼 식사 정도 되죠 저거 이거 왼쪽으로 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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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왼쪽으로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어 맛있네요 그럼 너희들도 먹어라 어 음에 지려버렸다 아이고 좋아 좋아 지려버렸다 가리아 클라스가 다르지 잠깐만 내 뭘 자리하네요 80인데 랭커 아니에요 대리기사래요 아 그래요? 애들 정면 오케이 오케이 저희들도 안 끼고 있어요 돌자 나왔다 돌자 저기서 궁각 잡는다 중앙에서 아 궁앙 2층에서 어 리프가 완전히 수리에다 아이고 나 공 안 움직여 어이 너무 아프다 키 10인데 3초 2초 1초 1초 용과 가자 아이 좋고요 그래 이런게 전략 게임이지 응 네 이제 비비로 오는 것만 잘라먹자 바로바로 네 1.4 해서 네 무리하지 말고 겐지 오른쪽 겐지 오른쪽 들어갔음 아 큰일 났다구요 아 큰일 났다구요 아 어허 겐지 죽었네 거점에 많아요 한 번에 가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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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아 저기 이번에 겐지 궁 썼고 소리방법 썼지 않나 소리방법 썼지 무슨 명이 있어요 겐지 궁 썼지 오케이 웨클 있다 자리야 빨갛지 않아요 안 빨감 시브트 없음 자리야 시브트 없음 자리야 반피 옆에 옆에 아이고 못 먹었다 이번에 먹을 수가 없다 매트릭스가 없네요 자리야 개피 자리야 엄청 개피 나도 개피 오케이 오케이 다시 궁멋스 뚜쳐 예 아 매트릭스 너무 많이 썼다 자리야 궁을 맛있게 냠냠냠 못했네 추가 목숨이요 추가 목숨이요 어 기다려주세요 코인 넣었습니다 왼쪽으로 트레이서 하고 겐지 걸쳐 왼쪽으로 트레이서 잠시 왼쪽으로 트레이서 오른쪽에 솔져 저거 보러 갈게요 네 레이스 스터드 2 고고고고고고 내려왔네요 겐지가 우측에 있고 정면에 정면에 솔져 겐지 공 디디디디디디디디디 비트 비트 겐지 반피 겐지 좁고 있거든요 겐지 좁피 겐지 좁피 겐지 따온 리퍼땅 트레이서 역행 빠졌고요 루슈 루슈 갈라요 루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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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 트레이서 역행 빠졌고요 겐지 비비고 있고요 거점 저희 리퍼다 리퍼 개피 겐지 개피 다 딸피를 마무리 못 지네 루시우 다운 자리아 반픽 아 자리아 극혐이네 트레이서 개피 리퍼 다운 목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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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겐지 다운 아 뭐야 나이스 아슬아슬 했네 점심 2대 0 1 시작 저분 혼자 어세신크리드 하고 계시네 우리랑 게임이 달라 선기 혁쳐가지고 루시우 주가공 그거 안 맞으려고 숨어 있길래 오른쪽 미니까 죽던데 미안하긴 했는데 아 그래서 죽은 거구나 네 잃어버렸어요 짜증나가지고 이거 정면 힘싸움 갈게요 상대도 정면 힘싸움 왼쪽 솔리저 보러 갑니다 솔리저 다운 상대 자리야? 개피? 다운? 저거 빠졌어요? 망령어 빠짐? 오케 나이스 오세요 들어와서 빨리 힐 받으면 공개지 채우세요 솔리저까지 잡았어 나 공 컷 공 99 다 차요 이제 뒷판에 풀게 되면 불타기 오른쪽 오른쪽 왜 가고 간다 왜 가고 로봇 파 잡고 잡고 너무 맞춤 봐라 디바 다운 외각에 외각에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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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펌 뒤 리퍼 리퍼 다운 바깥 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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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쏘이저 중앙 내가 오른쪽 보고 있어요 내가 오른쪽 보고 있어요 여기다 정면에서 대체합니다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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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고 들어오네요 공조생 목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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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야 시부터 빠졌고요 한번 빼줘 너프 너프 한번 빼고 다시 한번 매자 사료 공이 있어요 기다릴게요 오케이 이 E 시프트 다 빠졌어요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먹었어요 겐지군 겐지군 이건 못 먹음 이건 못 먹어요 못 먹는 거예요 저거 못 먹는 거 그냥 쭉 빼요 아 못 먹는 건데 겐지 반피 겐지 반피 뒤에 겐지 궁 거의 찼습니다 여기가 뒷라인 기다려 뒷라인 기다려 뒷라인 기다려 정면으로 가요 시 리퍼 리퍼 머리 위에 있었어 우리 뒤에 아이고 어 야 쟤는 또 다 빠졌어 궁 악기 깨요 공 악기 깨요 다음 타이네 빗즈랑 방금 리퍼 궁이랑 다 빠졌어 예 한번에 쭉 밀고 가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용어 왔네 재교전 돌입 갑니다 한번 가보자 들어갈게요 아니 위에서 터졌어 홀이는 못 시켰어 홀이는 못 시켰어 홀이는 못 시켰어 홀이는 못 시켰어 개똥같은 거 넣었어 파 떴어 파 목 볼에 걸쳤어 응 무리할 필요 없어 경력된 보면 버디 버디 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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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질 못했어 1등포 리바 들어왔거든요 문 닫고 다이씨 아아 얘 죽어요 리퍼 락이에요 이거 솔저 다운 오케이 이거 해볼만 한데 솔저하고 리퍼 다운이라서 해볼만 해요 너프 너프 바깥쪽 바깥쪽 제발 이거 우리가 거점 먹힌 상태다 아 지금 완전 개피 자리야 완전 개피 일단 비해 요거죠 아 힐이 안들어와 힐 나 죽었어 지금 아 힐 모드 켜지잖아 아 지금 막았어 진짜 리퍼 망령아 썼어요 리퍼 개피 리퍼 다운 자리야 엄청 빨금 나이스 나이스 앞에 겐지 정면에 겐지 정면에 겐지 아 이거 이거 못 버티나 아 이거 못 버티나 아이고 거점 안에 들어가는데 어 아무도 없었구나 까비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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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싸워볼까 2대1이야 그래도 응 저쪽에 매크릴 내렸구나 응 예 아 예 조합으로 바꿨어요 상대 그러면 파라 아 안녕하세요 갑시다 오른쪽으로 갈게요 예우 상대 파라? 파라 없네 아 파라 있네요 파라 있네요 이 막았습니다 오케이 파라 디바가 저거거든요 디바 왠데가 자리아가 디바 위주로 오케이 여러분 타자꼬 아 쏠자쿠 찐찐찐 여기 에너지 많이 찼어요 여기는 송하나 76이 좋지 여긴 송하나 76이 좋아 송저 76 작전을 시작한다 여기로 쓰면 개꿀이야 개꿀 맥크리 같은 거 없으면 나 혼자 그냥 그냥 프리즈 올 수 있어요 그냥 에임 조준하고 있으면 돼 이러고 있으면 돼 충격탄 빠졌어요 파라 이메 개꿀이야 이놈에 좌측가요 좌측가요 아 겐지랑 아 뭔데 왜 별게 안타죠 정면들어와요 자리앗도 갤럭 자리앗다 오케이 팔았다 힐러다운 상대 힐러다운 디바다운 겐지 반피 아이고 안돼 아이 벌레같은 놈 아 못잡았다 하위 음 오늘은 점수 복구를 시키고 자려고 해서 일단 디바 넘어왔어요 목표 목표 어이구 상대 힐러다 겐지 궁 공 겐지 궁 발사 아이고 마이 갓 오케 나이스 겐지 컷 송좌 76 나왔습니다 핫 개꿀자리 송좌 76 개꿀자리 네놈이 표창을 던져봤자 네놈이 표창을 던져봤자 네놈이 표창을 던져봤자 다 꼭 빠졌어요 안에 겐지 안에 안에 지원해주세요 일단은 컷 예 안에 화력지원 들어갑니다 안에 화력지원 들어갑니다 팔아 팔아 토개피 아 팔아 토개피 팔았건 겐지 거점에 겐지 하나 에피 아 도개피 콰 콰 콰 콰 콰 콰 잡았어요 나가라 이놈아 루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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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루시오 컷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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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리보니 자살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해요 인생방송 아니고 길어야 2시 정도까지 할겁니다 오 잘했네 야 이거 뭐 아 뭐야 이거 아 겐지 사람들이 이상해 진짜 투표창 썰롱하다 진짜 아니 이렇게 잘했는데 아 티번들이 아무도 안주네 이렇게 궁을 잘 썼는데 이렇게 힐을 잘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그래 이런 팀을 만나야돼 다시 82점 안전한것 네 수고하셨습니다